내 아몬에서 모레도 역시 옆에 있어야 돼 아 이거 제가 저번에 첫 번째 수업? 과외?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부터 노래 과외받기로 해서 또 윈첸토 순수님 다시 고마워요 윈첸토야? 또 베랑 또 베랑 또 베랑 시, 소 베랑 tutti sei preparato per que altro 시, 시어 studiato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연습을 혼자 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에 들어가서 연습을 했는데 와이프에 들어가서 뭐 하냐고 뭐 새로운 거 시작할 때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다 뭐 비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얼굴이 두꺼우니까 기가 죽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할 거야 아무튼 내가 몰래 못 말하려고 한 번 먼저 말해봐라 왜냐면 한국에 대한 노래가 제가 배우기로 한 노래가 한국 사람들이 간추네라고 알고 있는 노래들 중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런 건데 저도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아 이탈리아 간수원에 너무 좋아 간수원에 너무 좋아 근데 우리한테는 간수원이라는 말이 노래예요 노래 근데 한국 분들 입장에서 이 간수원이라는 게 이탈리아 50년대, 60년대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옛날에 좀 인기 썼고 아직까지 특히 택시 타면 택시 기사님분들이 많이 아시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이탈리아 50년대, 60년대 노래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노래 연습 시작하기 전에 저도 좀 시간 보려고 한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랑 민센트하고 있는 거 저와 민센트하고 있는 거 저와 같이 오랫동안에서 이를 거라고 부를 저는 생각해드리고 그래서 어린다는데 이탈리아는 생활을 보기 전에 지금 영화가 더 유명한 게 아시아 이탈리아는 이준의 음악이 아시로 이탈리아가 얘기하는 걸 그 애교에서 그 남자는 그 애교 그의 애교 그 애교는 그 애교는 그 애교가 그 애교는 그 애교가 그 애교가 그 애교가 그 애교가 그 애교가 그 애교가 그 애교 그 애교 그 애교 10년 된 어릴텐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특히 여름 느낌이에요. 남자가 도시에 있고 여자친구가 해수욕장으로 여행 간거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도시에는 아무도 없고 릴라노에 혼자 있는데 아무도 없고 여자친구 멀리에 있고 혼자 집에서 상상을 하는거에요. 그런 얘기에요. 내 pensieri all'incontrario va la prossima secondo me rientra esattamente tra la canzone la canzone che intendo i coreani in sostanza è una tipica forse una bellissima canzone d'amore e parla di una serenata c'è questo ragazzo innamoratissimo che non sa suonare però è talmente innamorato che va si butta lo stesso e prova a conquistarla di notte con questa serenata è la prima cosa bella 이게 진짜 한국 사람이 잘 모르는 노린데 제가 이거 부르지 않을거에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노래랑 아세요? 필드님 알아요? 들어봤는데 와 역시 이거 è canzone에요. 이거 누가 어 들어봤던거 같은데? 어떤 남자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고백 알 줄은 몰라요 옛날에는 serenata la prima cosa bella che ho avuto nella vita e tuo sorriso giovane sei tu la prossima canzone che ho pensato di una altra icona si chiama Gianni Morandi che canterà stavolta va be dai la cantiamo insieme e parla di un uomo lasciato e quindi è stato buttato fuori di casa poveretto 그래서, 가면 거리는 가슴의 일에 칼을 보게 된다는 말 그리고, 가면, 바다 바다에, 시원하고 있는 곳에 가면, 하지만, 가슴의 배로는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Sing in the rain» 근데, 공부를 가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디 모란디라는 가슴은 아직까지 활동 중인데 나이가 엄청 많아요, 80세일 텐데 옛날에 이탈리아노래 좋아하시면 꼭 들어보죠! 잔디 모란디에, 심데라 피어스가 tu nel tuo letto caldo io per la strada al freddo ma non è questo che mi fa triste vai Elby! scende la pioggia ma che fa crolla il mondo e fa solo me per amore sto morendo hey vai! 오늘 김치찌개는 제육볶음을 먹고 왔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노래하기 전에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같은 음식이 좀 기름기고 그러니까 노래 잘 나온다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일찍 와서 먹고 왔는데 자켓 더 필요하대요 이 노래 되게 좋은 건데 내 얼굴에 흘러가고 있는 눈물 이 50년대 60년대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이제 미국을 다 좋아하니까 이탈리아 가수들도 자꾸 이름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도 이름이 못 비쏘러요 우리도 저희 엘비스 이따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수의 유니스티오퍼라 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를 찾고 가는 건데 남자가 어떤 여자 좋아하는 여자였었는데 이 여자가 별로 다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오히려 이 남자를 칠도해서 눈물이 흘려요 그래서 이 남자가 눈물을 보고 아 너도 나를 사랑했었구나 이렇게 그대로 놨어요 이노라핀이 이렇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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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3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말하고 싶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 몇 개 있어요 일단 JTBC 팬톤싱어도 나와서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해졌는데 가루조 루초달라라는 사람이 가루조 최초로 불렀던 사람인데 파배로티동에서도 많이 유명해졌고 루초달라는 정말 최고였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민첸 선생님도 많이 울었다고 하고 저도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가루조라는 노래 언제 작곡을 했냐면 자기 요트 타고 나폴리 쪽에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제 생겨가지고 하루 정도 내려서 호텔에 있어야 해요 근데 어떤 호텔에 가냐면 바바로티 유명해지기 전에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테노가 엔리코 가루조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엔리코 가루조 옛날에 있었던 호텔에 간 거예요 똑같은 방 달라고 이 가루조라는 테노가 사실 인생 이야기가 제일 재밌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굉장히 겸손했고 식당이나 술집이나 어디서나 다 노래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푸치니까지 알게되고 푸치니 동에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미국에 또 가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이 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출동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대요 그리고 거기 인도함 걸려가지고 또 노래 부를 때마다 항상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그래서 이 달라가 가루조에 있었던 방에 있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가루조 아직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노래 쓸까 그래서 이 밑에서 이제 바다 소리도 들리고 커플들이 데이터를 하고 뭐 뽀뽀하고 이런 소리도 들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사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베버 요베나 사이 이 부분이 원래 나폴리 미니어예요 그리고 잘라가지고 자기 노래로 만든 거예요 이 노래 전세계적으로 다 알아요 제목이 바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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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베르토 루포라는 이탈리아 배우랑 같이 불렀던 거예요 이제 장난치면서 시작했던 노래예요 왜냐하면 알베르토 루포라는 배우가 이제 약간 완전 바람둥이의 아이콘이었어요 작업을 너무 넉스적으로 이렇게 걸고 그래서 이 민아가 노래 부르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아 나는 싫다 이런 남자 싫다 나 관심이 없다 너는 말만 잘한다 very few 말을 해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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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말, 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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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말NI 말, 말, 말 FateLink 말 소 meant subt일 말他 is 또 그대로 이탈리아말로 이탈리아말로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탈리아노래요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뭐, 일본도 지미 Fontana, 일본도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있죠 다같아? 네, 이거 잘 모르겠어 이탈리아공위 그진 희족들 이탈리아말로 이 뭐, isn't my 그는 그는 당신의 당신이 그는 당신의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다 들으셨으면 이베이 여러분들도 Canzone 전문가 들으셨을텐데 유튜브나 스포티파이나 애플 통해서 어차피 자임면 다 나오니까 여기까지 빈센트 덕분에 소개 드렸는데 이제 노래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제가 너무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탈리아 50년대 60년대 노래 Canzone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우리 노래방 기기 빈센트 선수님 덕분에 사실 제가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튼 grazie mille fray vi vince per oggi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razie mille 안녕하세요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제가 노래 잘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Ciao ciao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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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